안녕하세요. 거실로 들어온지 20일째 되는 날. 우리 호접 낳은 꽃대들은 얼마나 자랐을까요? 이렇게 많이들 잘 키우고 있죠? 여기 황금호접도 이렇게 이렇게 만천홍도 쌍대로 뒤에 아이도 이렇게 쌍대가 나오고 다들 꽃대를 아주 잘 키우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쌍대 다 햇빛을 향하여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는 케이어 부티 뒤에 아이는 오카리나 여기는 실생 이렇게 속에서 저쪽 방향으로 가고요. 여기는 선셋 아주 튼튼하게 이렇게 꽃대를 키우고 있네요. 여기는 스노우 화이트 이렇게 방향으로 다 이렇게 나가네요. 여기 밑에 칸에도 보시면 여기는 화이트 대로 튼튼하게 이렇게 쌍대로 올려서 너무 예쁘답니다. 이 아이도 스노우 화이트 이 아이는 선셋 선셋도 이렇게 꽃대를 아주 많이 키웠습니다. 여기는 미니핑크 꽃대가 뒤로 나갔네요. 여기는 그린배 꽃대들을 아주 잘 키우고 있습니다. 여기는 고아 이 아이는 꽃대도 천천히 자라네요.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여기도 선셋 대륜이라 아주 잎이 엄청 크지요. 아이들은 만천원 아이들은 만천원 이렇게 꽃대 햇빛 따라서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셔 여기 실생 세순이 중부가 망가지니까 여기로 이렇게 세순을 하나 내서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키우고 여기 황금 후접도 여기 황금 후접도 꽃대 안나오나 했더니 이렇게 이 속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모든 아이들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나치고 이렇게 모아 왼쪽 쪽 쪽 쪽 쪽